한글자막 by 한효정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 야곱은 77세에 이 집에 들어가서 91살이 되었는데 그때 요셉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나이가 91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결혼생활은 아주 많이 쓰라렸습니다. 그가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자식을 이렇게 많이 얻었지만 그 야곱의 결혼생애가 아주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라엘은 항상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 여자에 대한 그의 편애는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였고 그의 생애는 이 자매 아내들의 맞결음으로 인해 쓰라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생활은 아내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될 때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행복하려면 일평생을 수고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평생을. 그 일평생을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해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돈복이니라. 이 부부간의 금실, 사랑은 일평생을 해아래서 아주 많은 고생, 수고를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부부가 금실 좋게 행복하게 사는데 무슨 일평생 해아래서 수고를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냥 사랑해서 둘이 살면 되지.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해서 살면 행복된 것이지 무슨 평생 동안을 수고를 해야만이 되는 거야? 아,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가장 큰 수고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하나님께서 일평생 해아래서 수고하여야만 얻는 분복이라고 하는 그 금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고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예요. 어떤 부부도 결혼을 하자마자 그날부터 금실이 좋아가지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최고야 이 말만을 일평생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가 조건과 조건이 맞고 참 이리재고 저리재고 아주 많은 것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자타가 인정하는 기막히게 좋은 사람과 짝이 되어도 살아보면 얼마나 서로 생각이 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제일 먼저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인 거예요. 부부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려면 서로가 상대방의 뜻에 내가 얼마나 많이 따라줘야지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을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평생 해아래서 수고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내 뜻을 따라주지 않냐고 내 의견과 다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려면 얼마나 나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생각을 절제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간의 금실이 좋은 사람들은 무엇이 잘 통하는 사람이냐면 비차간의 생각이 잘 통해서 같은 생각을 많이 공유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잘 통해요. 그럴 때 부부금실이 좋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서로 생각이 틀리고 다르면 상대방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하얀 꽃이 이쁘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무채색이 뭐가 이뻐 빨간색이 이쁘지 이러면 내 생각과 틀린 말을 하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럴 때 상대방이 내가 흰 색깔의 꽃이 아름답다고 이쁘다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아름답지 않다고 핀잔을 줄 때 내 마음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그럴 때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해 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평생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생을.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생각을 통제시키고 내 감정을 조절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야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통제시켜 주시고 내 감정 조절을 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만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시면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이것은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연합시켜 주면 사단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사단은 이 부부를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갈라놓는데 아주 명수인 거예요. 사단은 남편의 마음에 자꾸만 아내의 결점을 생각하게 하고 아내의 약점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웃집의 갑순이를 이쁘게 보이도록 하는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마음에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어도 내 남편은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내 결혼기념일을 챙겨주냐 내 생일을 기억해주냐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 돌리면서 남편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막 집채만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절대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을 이간질 시키는 것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약점이나 실수나 결점이 딱 생각이 나려고 할 때 그때 즉시 내가 이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원 17장 14절을 보시면 다투는 시작은 그랬어요. 다투는 시작 이 마음 속에 한쪽 마음에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거 생각하면 또 기분 나빠지는데 이거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틀림없이 마음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 속에 꿈틀꿈틀꿈틀하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되었냐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중 방축, 저수지 거기에서 물이 샐 때 아주 신락같이 새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방치해 주면 결국은 구둑이 터지고 만다고요. 그런데 그 방축에서 물이 신락같이 샐 때 그것을 즉시 막아버리면 이 방축이 멀쩡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나 야속함이나 미움이나 이러한 것이 생각이 나려고 할 때 즉시 이 생각을 막아버리면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할 거예요. 하고 이 생각을 막아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배우자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음 속에서 먼저 시비가 크게 일어나기 전에 막으라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해 준 게 뭐가 있는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섭섭하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 아내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상대방의 장점이 탁구공만 하던 것이 고무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슉슉슉 커지고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은 집체만 하던 것이 고무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슉슉슉 빠지면서 장점만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이것이 모든 해결점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점점점점 크게 새면 나중에는 아내 하면 아내에 대한 약점과 결점만 크게 느껴지고 남편 하면 남편에 대한 결점과 약점만 크게 부각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약점과 결점도 그것은 사단이 내가 배우자와 화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와 배우자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저 이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성경절을 암성한다든지 속으로 찬성을 부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생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렴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 아무리 잘 믿었다 할지라도 자기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의 약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빌리포서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처음에 저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아주 많이 부담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쁜데 여기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도 안 기쁜데 기쁜 척을 하려니까 이 표정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마비가 되려고 그래 이 근육에 힘이 들어서 아니 도대체 안 기쁜데 이걸 어떻게 해야 기뻐질까 아 그런데 여기에 그 앞에 주 안에서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지 주 안에 있지 않냐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 안에 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오래 찾아 헤맸어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게 되고 주 안에 있게 되면 이 마음이 기쁨이 있게 되는데 이 표정 관리 안 해도 돼 그냥 저절로 기뻐니까 여러분 시커먼 난로가 한 겨울에 이 난로가 여기 한복판에 있을 때 이게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꼭 와서 이렇게 따독따독 만져봐야 되나요? 안 만져봐도 알 수 있나요? 어떻게요? 그렇죠? 이 못생기고 시커먼 무쇠 난로가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가까이만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다 난로예요. 이 속에 사랑 이게 불씨예요. 사랑은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있으면 내 몸에서 따뜻함이 그냥 나가겠죠? 저절로? 내가 표정 관리를 억지로 한다고 해서 불씨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표정 관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 몸에서 열기가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참사랑이신데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선택하는 것을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휴 허구많은 남자 중에서 이 남자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이야? 이렇게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근데 한쪽 생각으로는 아 이 생각 계속 하다 보면 또 이따 저녁에 싸우게 되는데 이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이렇게 들어와. 저는 과거 이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외부에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만 그 남편에 대한 섭섭함 미음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여기에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절대로 제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불맘, 불평, 질투, 죄책감, 후회, 열등감 이런 걸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표정관리를 립스틱을 아주 빨갛게 발라고 표정관리를 기가 막힐 수 있어요. 표정관리를 기가 막히게 해도 제 몸에서 뭐가 나갈까요? 냉기가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지 않아요. 저는 이게 속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주 감쪽같이 속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건 속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아내가 꼴도 보기 싫다. 왜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야 하는 생각이 싹 들어올 때 그러면서 옆집에 사는 갑순이가 너무 멋있어 보일 때 아 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바람피게 되면 우리 집안이 품비박산이 되는데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죄성은 이쪽 생각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이 생각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아내에 대한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곰곰이 생각하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찍고 꼬집고 때리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갑순이를 막 짝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기게끔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한쪽의 생각은 그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다가 외도하게 돼. 그 생각하면 안 돼. 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외도 잘못되다가 신세를 그르치면 안 되니까 이 생각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딱 그만두고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이쪽 거를 자아를 부인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으면 즉, 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계속 계속 선택해서 부르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따뜻한 불씨가 되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머물게 되면 싸움에서 승리했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참 기쁜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죽을 때까지. 일평생 해야 돼서 이 수고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한 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나 이제 거듭났어.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계속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두렵고 떨리는 건 우리들의 배우자가 외도할까 봐 무섭잖아요. 우리들의 배우자가 내가 이렇게 병들고 늙고 초라해져가는데 나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보면 어떡하지? 다른 여자를 보면 어떡하지? 두렵거든요. 그럴 때 사단은 사단은 머릿속에 온갖 상상 생각을 머릿속에 막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상대방이 죽든지 살든지 외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 마음은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기가 막힌 평안함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평안함이 우리의 건강을 급속도로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급속도로.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몸은 지금 아파가지고 쉼터에 와있지만 마음은 다 어디가 있느냐 하면 집에 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하루에 한 번도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안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잘 잤냐? 밤에 편히 잤냐? 왜 나한테 안부 전화 안 물어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러면서 막 마음의 불만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아프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먼저 나한테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 전화기를 붙잡고 못 놓는 거예요. 애가 타게 기다려. 그런데 낮 12시가 내도 안 와. 그럼 속이 바글바글바글 끓죠. 그러다가 이제 바글바글 속이 애간장을 태우는데 전화가 왔어. 오늘 어떻게 지냈어? 밥은 잘 먹었어? 몸은 좀 어때? 이러면 상대방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확 끌기 위해서 사실 지금 몸은 괜찮은데 살만한데 그렇게 말하면 혹시 또 이제 괜찮아 접근했고 관심 안 가져줄까 봐 목소리를 아주 완전 딱 죽을 상을 해가지고 아휴 오늘 아침 내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저쪽에서 막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아휴 그럼 평온에 가봐 내가 가볼까? 그럼 응 이렇게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관심과 애정을 끌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쇼를 다 하잖아요. 전화를 안 하면 왜 안 오나 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전화를 하면 또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다닥 하고 쏘아붙이면 또 저쪽에서도 또 속상해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 생각해라. 나만. 그래서 상대방이 몸이 좀 어떠냐 하고 물어보면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괜찮다고 말해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죽을 지경이라고 말해 사단이 줄 생각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과 동정을 끌기 위해서 언제나 이쪽 얘기를 했죠. 아휴 죽을 것 같아. 어쩌니까 한숨도 못 잤어. 이래가면서 징징대고 이것이 처음에는 통해여 충격요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갔고요. 싫어져. 싫어져.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밝고 명랑하고 환하고 예쁜 것을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아, 이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만 하면 지지궁상이니까 하루에 다섯 번 전화 하려다가 세 번 하고 세 번을 내다 두 번 하고 한 번을 내다 안 해버린다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오는 거지. 괜찮다고 말해. 그리고 간병하느라고 혼자 지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되냐고 고맙다고 말해야 돼. 들어와요? 또 안 들어와요? 아니야. 어쩌니까 한숨도 못 잤다고 쑤시고 아파서 죽을 뻔했다고 말해. 두 생각. 그럴 때 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잘 지내고 괜찮다. 견딜만하다. 그리고 당신 내가 미안하다. 당신 밥 못 챙겨줘서 정말 미안하다. 얼마나 고생하냐. 이러면 상대방이 참 기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왁께서 그 사람의 원수와도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겠다고요. 이것을 야곱이 여자들 네 명하고 살면서 그거 배우느라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내일은 그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싶고 기뻐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한 가지를 배웠으니 그것을 꼭 체험해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나머지 잠시 허니 손 ops